수험생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공무원 시험 어렵다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 저는 초시생이에요. 초시생이라는 게 뭔가요? 수험 1년차를 말하는 거죠. 그럼 초시생을 강조한다는 건 못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본인 수술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공무원 시험, 구급 시험에 대해서 이 1년이라는 시간은 절대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시간이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리면 1년 만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 그리고 많은 수험생들이 1년 만에 합격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라는 게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잖아요. 경쟁률도 높고 이런 시험이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 기간이 2년, 3년 이렇게 지나면요. 오히려 합격률이 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일단 공부에 대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요. 패배의식에 절게 되고요. 시험에 대한 긴장감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시험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요. 오히려 3년 이상 되면 1년 차 수험생의 합격률보다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선생님 저는 7월 달부터 준비하긴 했는데 제대로 준비를 안 했어요. 제대로 준비한다는 게 뭐죠? 열심히 안 했다는 의미겠죠. 본인이 앞으로 합격할 수도 있다는 걸 자꾸 정당화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아직 국가직까지는 거의 100일 가까운 시간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직 9구까지는 거의 6개월에 가까운 시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6개월 동안 여름부터 시작하신 분들도 여러분들 그동안에 뭐 설렁설렁 했건 어떻게 했건 간에 여러분들이 책장을 넘긴 지식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쌓여 있어요. 절대 무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이 12월을 헛된 시간으로 보내시지 말고 1분 1초 하루하루 열심히 이렇게 달리다 보면은 분명히 목적지에 갈 수 있다. 내가 초시생이 아니라 나는 2024년에 반드시 합격해야 되는 수험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12월에 시작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근데 나는 3월 달에도 합격해야 될 것 같고 6월 달에 내년 6월 달에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 근데 시작이 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시작하면 50점 없고 들어간다 이 말이 아니고요.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수험 성공의 절반을 자구한다 라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명회를 들으시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여러분들의 수험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시작하면 일단 절반 각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작을 하실 때 조금 고민을 잘 하고 시작하셔야 되고 무조건 시작하는 날부터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1년 혹은 단기간에 붙을 생각으로 해야 붙습니다. 1년 혹은 1년 미만의 시간으로 붙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조언은 만약에 내가 수험 공부를 1년 했다. 또는 6개월 했다. 근데 초시에 처음 봤을 때 컷에서 마이너스 5점 이상 차이란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내년에도 합격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내후년에도 합격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달려면요. 무조건 컷까지 갈 수 있는 시험이에요.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 목표를 가지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달리셔야 됩니다. 나 그만두겠다. 이거 시험 끝나고 내가 컷 근처에 못 간다면 그만두겠다. 합격 반드시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여러분들 3월에 국가지 9급만 공무원 시험이 아닙니다. 6월에 지방직 9급 시험. 여기에 대한 준비를 계속 꾸준히 전략적으로 가지고 가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공무원 수험을 쭉 관찰해 보면요. 3월까지가 제일 뜨거워요. 근데 9급 시험의 본 게임은 6월인데 3월에 9까지 끝나면요. 거의 뭐 1년에 시험이 다 끝난 것 같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지방직 9급 어떻게 준비할 거냐.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전략적인 준비를 반드시 잘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급 제시생인데요. 아 요 분들이 이제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겠죠. 이제는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이 공무원 시험은 한 번 떨어지면요. 여러분들 해수로 3년이 지나가고요. 두 번 떨어지면 4년이 지나갑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2024년을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2023년부터 준비했어요. 그런데 2024년에 떨어지면 언제 시험 봅니까. 2025년에 시험 보죠. 그러면 2024년 떨어지면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가는 겁니다. 두 번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2026년까지 가는 겁니다. 2026년 말이 돼야 임용이 돼요. 사실상 두 번 떨어지면 해수로 4년 까먹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시생 잘 들으십시오.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데 절대 건방 떨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수험생들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왜 떨어졌냐. 운이 나빠서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험생들도 있죠. 커트라인에서 선생님처럼 2점 차로 떨어졌어요. 커트라인에서 1점 차로 떨어졌어요. 정말 운이 안 좋았어요. 고친 거 다 틀렸어요. 여러분들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운이 좋아서 커트라인 건추에서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내년에는 운이 좋을까요? 내년에는 운이 좋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보장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럼 여러분들 미래를 운에 맡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부족해서 떨어졌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더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제 1년 동안 공부하면서 공부에 대해서 공부를 소화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이 굉장히 향상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들 운동도 그렇잖아요. 처음 운동하면 굉장히 힘든데 근육을 단련하고 피트니스 계속 하다 보면 더 무거운 무게도 들어올릴 수 있고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운동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족해서 떨어졌다는 생각을 가지고 더 노력해보자. 그렇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시생들 절대 지방직 구급을 버리지 말자. 이거는 어떤 제시생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냐면 다른 직렬 준비했던 제시생들 있잖아요. 다른 직렬 준비했던 제시생들은 올해도 그 한 시험만 보고 달리지 말자라는 거죠. 그때는 시간이 부족해서 특수직렬 과목만 공부했다라면 이제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채용의 문이 넓은 일반 행정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안 행정법 준비하셔가지고 넓은 채용의 문이 열리는 그 기회를 절대 버리지 말자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이왕 이제 1년을 더 하시게 됐잖아요. 똑같은 구급을 준비한다고 생각하면은 동기부여가 잘 안 돼요. 동기부여도 안 되고 더 열심히 하기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꼭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제시생이고 어느 정도 실력이 뒷받침되는 분이라면 꼭 지방직 7급에 대한 기회를 꼭 노려보세요. 여러분들 구급과 7급은요. 또 다릅니다.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에서 구급에서 7급 가려면요. 보통 평균적으로 승진 소요년수가 한 8년에서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그 10년 정도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세이브하고 젊은 나이에 지방직 7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고위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방직 7급을 그러면 어떻게... 선생님 저는 구급만 생각했는데요. 여러분들 지방직 7급 시험의 일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지방직 7급은 요즘에 구급 수험생들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시험판이 짜졌어요. 예전에는 구급까지 7급 보던 수험생들이 지방직 7급도 봤다면 이제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구급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지방직 7급을 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왜 그러냐라고 보면은 여기에 보시면 지방직 7급이 영어검정과 한국사 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영어검정 시험이 몇 점이냐면 토익 700점이에요. 그 다음에 한국사 검정 같은 경우 2급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부지런하면은 지방직 9급이나 국가직 9급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이면은 토익 700점이나 한국사 능력 검정 2급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귀찮다고 버리지 말고요. 빨리 이 자격증 검증 시험 통과시켜 놓으면 여러분들이 국가직 9급 끝나고 나면은 지방직 7급까지 7개월이라는 시간이 오롯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직 9급 끝나고 나면 또 지방직 7급으로 전환할 때까지 4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일반 행정 징역을 준비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지방직 7급을 도전하려고 하면 몇 과목만 더하면 되냐면 헌법하고 지방자치론만 더하면 돼요. 근데 지방자치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행정학에서 거의 70% 정도의 내용을 지방행정 파트에서 소화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지방자치론 강의 제가 강의하는 거 2주만 열심히 따라오면은 지방자치론 충분히 좋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헌법 같은 경우에도 그냥 공부하면 생소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헌법과 행정법은 공법이에요. 논리적 사고책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정법 공부한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 헌법 접근하는 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간 동안에 헌법하고 지방자치론하고 물론 7급 시험에는 행정법 강론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강론 내용하고 하시면은 충분히 지방직 7급에 응시할 수 있고요. 이 지방직 7급도 마찬가지로 국가직 7급에서 채용인원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직 7급의 응시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거는 9급에서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시고 수험에 자질이 있는 분이 갈 수 있도록 열어놓은 기회예요. 기회. 그래서 이거를 절대 놓치지 않고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